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제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가 처음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2014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자녀 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인당은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월세액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듭니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인하됩니다.